브랜드가 많이 없거든요. 아니, 이제는 저도 브랜드 이런 것보다 그냥 나랑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옷들을. 그래서 신청하신 거구나. 그런 것도 있고 정남 씨한테 이 친구가 항상 얘기하는 빙티지가 무엇인가를 내가 살짝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. 내가 요즘에 빙티지를 좀 입기 시작하거든. 왜냐하면 몸이 되니까 이제는 좀 되지. 진짜? 그때 큰 옷들은 다 어쨌어요? 큰 옷들이 이제 맞더라고. 그동안 하도 타이트하게 내가 사서.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그때 샀던 가디건인데 이제 맞잖아요. 그때 완전 늘어나게 입었어요, 이렇게. 막 이렇게 입었네. 이렇게 했었지. 한번 입어보고 할까? 한번 벗어봐. 자신 있게 좀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. 성남 씨한테 진이 싫어서 운동을 했어. 기억 안 나? 그때 내가 한번 술 먹고? 너 따라잡는다고 했던 거 내가? 이따가 입어보자. 근데 진짜 입어봐? 그냥 형님. 아니, 토크를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계속. 아니, 앞으로도 안 해. 아니, 앞으로도 안 해. 아니, 에피소드 몇 개 더. 좀 이따, 좀 이따. 아니, 옷이 많아. 아, 그래? 옷이 되게 많아. 오케이, 오케이. 옷이 되게 많아. 용호는 일단 가벼운 느낌으로. 오케이. 형님, 너 센 옷이 많으니까. 캐주얼로. 잠깐 나와 보이소, 형님. 나와 보이소. 이거 좋다. 이거 좋다. 이거 좋다. 이거 좋다. 형님, 이거 좋다. 예쁘다, 이것도. 이게 좋다. 느낌 다르다. 이렇게 입을 수도 예쁘다, 또. 이제 돼, 좀 돼. 돼, 돼? 진짜? 마이 올랐어. 진짜요? 아니, 지금 손 딱 넣고 있는 것도. 진짜요? 뽐 좋아요. 진짜예요? 뽐 좋아요. 이 라펠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라펠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좀 더 키가 커 보이죠, 이렇게. 아, 이거 너무 좋다, 이거. 나는 사실 안에 있는 거 한번 해볼 수 있나? 이거? 이거. 이런 거 참 좋아해요, 저도. 이런 느낌. 잠깐만. 아, 그래요? 네, 이런 느낌 좋아합니다. 또 만드는 스카프, 하나밖에 없는 스카프. 오, 좋아. 이거를. 이쁘다. 다 4개를 붙이는 거든요. 근데 컬러는 내가 톤을 다 맞췄어요, 좀. 그래. 이쁘네. 똑같은 게 없지? 없지, 없지. 어, 이쁘다. 두 개를 해봐야지. 오케이.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넥타임 하듯이. 오, 빠르네. 뭐 이렇게 툭 해서. 회피라니까. 그냥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입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살짝 나도 이쁘더라고. 예를 들면. 뭐 이런, 이런 접근성. 이거는. 텐lt원com 공개 도 Uhr 에 이 이 아멘